100년 전이야, 100년 전. 언제나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. 진짜.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. 강동지, 갑시다. 뭔가 마음이 숙연해진다, 형님. 뭐야, 놀러가시는 분들. 유경규 씨 아니에요? 이름을 불러야 모자를 불릴 수 있거든. 강민경. 효범이? 효범이 아니에요? 종로구 군안동으로 가서 저녁 한 끼 함께하시오. 그래. 여기는. 독립문. 네, 독립문. 솔로는 독립이었잖아. 그러네요? 독립문의 집이네. 독립. 고르는 필요 없어. 독립이야. 독립. 필요 없진 않아요. 독립. 롤리펄리 이거 아세요? 다른 집 해보세요. 해보세요. 뽀뽀삐, 뽀뽀삐 이런 거. 없나요. 거부. 독립이세요?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. 사랑합니다. 다 먹었네. 통화 잘 시키시고요. 처음 듣는 말이다. 과다 친절 아니야? 통화가 중요해. 뚜드리면 문이 열리나? 빨리, 빨리, 빨리. 큰 걸 하지 말고. 우리 알았네. 다시 들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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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려고. 할 수도, 안 할 수도 있지? 안 된다고. 네. 어? 안 됐는데. 안 됐어. 안 됐어. den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